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한국의 의료 최고가 된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짐승인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마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신천연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과장입니다. 이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계는 이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배치 문제다. 필수의료까지 사람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의사가 부족한데 개운이만 많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 간단한 팩타를 직시할 수 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무료한 조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의사편을 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은 무속에 의존하지 않고 미신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을 보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구 100만 매당 치료 가능 사망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의료 개입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낫다는 이야기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스위스 다음으로 한국이 10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43명으로 현저히 낮은 겁니다. 한국은 43명을 기록해서 스위스 39명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가장 오스트리아보다도 한국의 의료진이 사람을 더 살려낸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14명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는 의사들을 두둔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과학을 배우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여러분 운영의 원칙은 절대 사기치지 않는다 이야기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대 뻥치게 않는다. 그건 최소한의 예인 거죠. 물론 그런 것이 많이 허물어진 시대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스위스 탐으로 이르면 한국이 낮은 겁니다. 체코가 여러분들 99명 에스토니아 105명 핀란드 87명 독일 66명 여기 뭐죠 코리아 43명 라트비아 151명 네덜란드 48명 폴란드 117명 미국 여러분 98명 그만큼 뭐죠 의사들의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의로 인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한국인이 복받은 겁니다. 이 낮은 숫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돌판매를 던지는 걸 보고 진짜 무지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그냥 선전선동을 앞으로도 계속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팩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개입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하고 즉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 의료 시스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한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 수준은 높고 한국은 43명으로 스위스 39명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인구 천만 명당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지 않습니까 스위치 랜드 다음으로 낮은 겁니다. 이 낮은 숫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살린 겁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게 이런 걸 좀 보고 전체적인 털을 잡아야 그래야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그냥 막무가내로 부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거를 보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 분께서 막 여러분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의료 후진국일까 이거를 한 분이 기고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 보시죠. 필수 의료과 전문의의 부족 의료 중에 필수가 아닌 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렸는데 응급수술 시술 혹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외상외과, 소화외과, 소화응급실, 응급센터일 겁니다.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이 있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당 환자가 발생한 바로 나와 수술 혹은 시술, 환자 케어가 필요한 과다 일종의 사명감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숫가가 너무 낮습니다. 두 개의 뇌종양적출술을 하면 일본의 수술 숫가가 1581만 원을 책정합니다. 한국은 7분의 수준인 244만 원입니다. 뇌, 동명류, 경부, 클리핑 한 개 기준도 일본은 1140만 원입니다. 한국은 241만 원입니다. 이게 수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여러 시간처럼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40대 말부터 50대 초반이 피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를 하나 가지는 것이 수천명, 수만 명이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수술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름들 참 이 문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병원 근무 의상 1인당 병상수 한국의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숫가는 낮고 병원은 돌려야 되니까 의사를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뽑아가지고 전공의를 무작정 부린 겁니다. 병원 근무 의사 1인당 병상수가 한국이 9.96개입니다. 다른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2.41개, 체코 2.5개, 미국 2.67개, 한국은 9.96개입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의사를 적게 뽑아가지고 그냥 세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의사들이 이름들 밤 10시, 12시에도 이름도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나라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더라도 이걸 갖고 5년, 10년 계획을 채워가지고 숫가를 조정해주는 작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표에 도우면 안 되니까 다수가 소수를 계속 약탈하는 그런 가격체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이번에 터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대책이 없고 앞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전문의를 그런데 지금 뭐 전문의 중심 병원한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전문의 중심 병원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이나 라트비아나 이런 데처럼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비용 지불할 건데 아무도 비용 지불하려는 재정이 있어 재정은 없지 마이너 통장 여러분들 95조 100조 쓰는 나라에서 재정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지 내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조금 더 버리니까 법인실을 더 뜯겠죠. 그러나 반도체가 맨날 잘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의 희생위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봅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민족인 겁니다. 이걸 보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의사들이 그 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약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국처럼 부자는 아니니까 흡족할 정도의 대우를 못 해주더라도 5년 7년 계획을 세워지는데 조금씩 물가 상승률 높여가지고 일본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맞춰주는 그런 종류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한 것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영혼이 없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 만들어주고 그냥 주문하면 주문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누가 여러분들 충성하겠냐고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개똥차반이라는 것을 이게 완전히 개판이라는 나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알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알아버린 것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안 겁니다. 젊은 친구들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의사들이 밤에 10시도 여러분들 수술하고 11시도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 근무는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의사들이 착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체급은 물을 수가 없고 나라가 가격 통제를 가지고 철두철막이 약탈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 한국의사는 4.5배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의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2.18명이란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4.5배만큼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아청소년과 과장선생님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과 교육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의과 교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이 이러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면 한번 보시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젊은 날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그냥 관통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선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유튜브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유튜브 중에서 여러분들 박사학이라는 것을 정통으로 하고 정통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27살 때 이런 학위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경제학을 27살 학위를 했기 때문에 27살이 한 것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가장 사고가 평창할 당시에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잣대가 명확하게 서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가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 사태를 왜 제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서 다두느냐 그거는 제가 정통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젊은 나라에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조병욱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한국의 의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과학을 교육받은 겁니다. 과학을. 사이언스를 이러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과 출신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참 낮은 사이입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야 하면 고쳐볼 수 있겠지만 국가가 참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 자료 하나하나 보더라도 크게 배움이 없더라도 병원 근무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세계 톱톱톱 수준입니다. 4.5배가 많은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의사를 가혹하게 부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돌팔매를 던진 겁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여기 보시죠. 이번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용된 의사수가 특없이 낮은 겁니다.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현대의료는 전문 분야가 세문화가 심해져 더 많은 인원을 필요합니다. 외과만 해도 위, 간, 담, 최장, 소장, 대장, 혈관, 이식 등 분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 의사들은 고효율 업무에 적응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유식하게 고효율 업무지만 무자비하게 부려먹은 겁니다. 왜 숫가가 낮으니까 병원된 고용된 의사수는 16.04명으로 놀랐다가도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는 9.96개로 보면 10병상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고 납득하는 전문의가 대달수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온 겁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은 다 도망을 갔을 건데 충격을 받았을 건데 한국의 전문의들은 워낙 가혹하게 여러분들 수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10개 병상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개발연대를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이 해온 방식입니다. 날 밤새고 일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의사들이 일했기 때문에 이 싼 가격에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 비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고퀄리티의 의료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지불해야 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인간 세상인 겁니다. 그걸 침묵하고 다 돌팔매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 과장 분도 조병옥 과장 분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사 수가 적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전문의들 함께 10병상 정도 맡을 수 있냐 그 정도를 맡아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든 이렇게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사실을 보려고 해야 나라도 제대로 설 수가 있고 개인도 선동돼서 이용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 세대에 함께 좀 나은 나라를 밀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주 여러분들 글을 남기시는 언급의학실의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현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문에 남기셨는데 보시죠. 대학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래 병원들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차 대학병원들이 환자를 받아줄 때 거리가 멀면 일단 처치하고 보내자가 되는데 이제는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이 환자를 전원 보내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면 2차 진료기관에 사망선을 해야 되는 꼴이 되니까 누가 환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를 활동하시는 이 의사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뭘 딱 보는 거 아니까 의료체계라는 것이 1차 진료기관 2차 중형병원 진료기관 3차 진료병원들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사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3차 최종 진료기관 대학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2차 병원에 계속 로드가 걸린다는 겁니다. 중증질환자가 2차 병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3차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 대학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2차 병원에서 중증질환자나 위급환자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겁이 나니까 2차에서 이런들 즉시 이런들 언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환자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3차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의료역량이 현장에 저하된 상태에서는 2차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가 환자 받으려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에야 나아지겠지 않은 희망이 보였지만 2차는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보다 젊을수록 이 나라 또는 바이탈과는 그만두려고 퇴직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젊은 의사들이 외국을 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겁니다. 필사적으로 기회를 찾을 것 같아요. 젊은 의사들 엑소더스가 발생할 겁니다. 한 사회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등록금을 받고 국가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지만 어떻든 의료병원이라는 그런 인프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면 국가가 국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낸 등록금 외에 사회가 갖고 있는 인프라도 다 누군가의 세금을 들이든 돈을 투입한 거냐 국립의과대학이면 세금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수련체계를 그 체계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국내에 남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필수 어렵고는 안 하겠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 의료를 망치는데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쓸 거라고요. 응급의학과의 전문이 되시니까 대개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는 됐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게 캐리케쳐가 여러분 좀 젊게 보이니까 40대 중반이나 한 50대 이전이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센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보는 상황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자가 당당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유학 보내고 그러니 국내 교육의 의대 공대가 망하든 말든 다른 과가 아예 소멸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구는 자식이 없고 누구는 유학이 보내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다 유학을 보내니까 대학에 이런 16년째 등록금을 여러분들 조여도 묶어도 아무도 항의 안 하는 겁니다. 내 새끼 다니는 학교가 아니니까 공직에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 경력이 어땠든지 간에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직에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마디도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어찌 보면 의료가 한 번 망하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가고 돈 얻는 사람은 견디며 죽는 날이 올 때 그제서야 보통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박수친 민도를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료 대란부터 수습하고 정책을 내야지 정부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2천 명 내질러 놓고 부작용이 나오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중전질환 중심병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언론 프레이로 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병원이 지금 전공위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대시입니다. 경찰 수환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썬소리하게 되면 사실적시 무슨 명예훼손 이렇게 걸면 어쨌든 그 사람은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은 뭡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계에 대해 경찰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져도 이해를 못합니다. 진술서를 써서 가져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를 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 엄청나게 피곤한 겁니다. 진절머리가 칠 정도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으로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고 저출산이 고차가 되면 상대적으로 의사수는 급증하리라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로 따지게 되면 매년 의사가 5천 명 정도 배출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부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여기 이제 이견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료계 사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환자가 큰 어려움을 한 번쯤 겪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갑론을박에 반복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정성을 대하는 행태와 비교한 정치적적은 곤란합니다. 더 많은 분야의 지성인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올바름으로 투쟁한다? 공감되지 않습니다. 의사를 통제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의료계 사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획다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YS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는 것은 지금 의료계 사태를 보는 것은 관점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차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라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고 팩타의 문제고 거짓의 문제인 거지 관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을 그게 문제의 시작인 거죠. 그걸 관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배움이 있으신 분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료 사태의 진원지 출발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게 되면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연 2천 명, 만 명을 증가시키겠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인 겁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허구고 사실적으로 가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증을 못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도 입증을 못한 거죠. 사법 절차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협의를 했다? 의료 서비스의 주체인 의사들하고 협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여러분들 그것이 관점의 문제입니까? 관점의 문제가 아니죠. 유식하게 글을 쓰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건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는 알면서 뭉개는 거고 선거는 알면서 뭉개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료 사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알았는데 계속 뭉개는 겁니다. 뭉개는 건 다 일치한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근사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사실 판단이 흔들리니까 국민의 대다수와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 죄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어? 베네수엘라 이렇게 하겠죠? 좀 가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어? 조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